고구마 고구마 나의 사랑하는 고구마 너 또 왜 들어와? 나가있어 고구마씨 고구마 고구마 베베야 쥔니야 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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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뭔데도 못날라 고구마 베베 베베야 베베야 베베 어디갔어 고구마 베베 무슨 소리가 고구마 쥔니야 나오니까 좋아 그럼 왜 감기는 왜 이렇게 안 나는 것이오 아이고 우리 고구마도 괴침하네 어이구 고구마 누나한테 애교 부르는데 누나가 안 벌어다주지 너 진짜 까칠해 고구마 누나 너 빨리 중소가 해야겠다 그렇다 어쩔 수 없을 수 없을까